옛날에 약간 감정이 좀 올라왔고요. 감사합니다. 새롭게 다녀요. 오늘 내가 오베어한테 다를 뻔했어. 오베어 오늘 재발견. 제이홉이죠? 아닙니다. 다음은 은메달로 한 것 같아. 3명 중에 어떻게 가능할까요? 태팅 중에 은메달로. 그냥 그때 제이홉과는 다를 거야. 하나 둘 셋. 과연 나올지 궁금해요. 완벽합니다. 여러분 각자 찍은 사진에 뭔가 기억날 만한 멘트를 써주세요. 요즘 호석이 형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. 네. 나 형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. 아.. 시켰지 마세요. 제가 요즘에.. 맨날 볼 때마다.. 인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? 맨날 볼 때마다 제가.. 아.. 진짜.. 형 진짜 너무 사랑하는 것 같다. 네. 맨날 들었어요 요즘에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아미니사이도 카도사 되어있습니다.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.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폭색이 그냥 끝났어. 초록색 걸리면 너는 이수가..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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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 열정은 있어야 복음성이 안 나오지. 그런 대로 가게 내둬요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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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는 나와지.. 그리고 이 정도 가게 내려놓을 것 같다. 너무 못 68% 침탈.. 아.. 아.. 이상해.. 나 안 escuch? 이렇게 안 해주는 게.. 정답.. 네.. 아.. 이제 그림 중독. 일전의 도전을 가게 motivational 하는 것 같다. 더워, 더워! 안 돼, 안 돼. 한 번 더. 너 하트 나와 들어봐. 이번엔 바다, 바다 치자! 계속, 야!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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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야! 에이! 에이! 씨... 하하하하하하! 아, 안 돼, 안 돼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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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빈이 나오자마자. 어, 봤습니다. 바로 여였지. 어허, 씨, 어우, 이 멋지다, 야. ㅎㅎㅎㅎ 어우, 씨. 치명적인데? 왜? J.K? 제가... 갑자기요? 아, 역시... 영어색품들이 아니에요. 저는 과찬입니다, 여러분. 사이크! 어, 근데? 이쁘다! I'm your... 잘했다! 잘했네! 잘했네! 내가 봤을 때 밥 먹다가 벨레 무조건 한 잔 먹는 거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육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개구리도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는데? 어, 목이 많이 하지라고. 제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. 항상 갈더내가 이렇게 쳐주면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. 하나, 정말 좋은 거야. 둘, 셋, 넷, 귀여워. 귀여워! 우와아! 뭐야! 이거! 우와아! 우와! 왜? 왜? 아! 하하하하하하 제이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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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, happy birthday to you